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의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음식점에 갔었는데요 손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의가 그 사람에게 확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놓고 보는 건 아니에요 시선이 확 가는 건 아닌데 신경이 한 사람한테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순간의 재채기인지 아니면 감기 같은 것인지를 알아내려는 그런 탐색의 시선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느낌 중에 살짝 저기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뭐만 좋으면 나돌아다니지 말지 라든가 자 책은 입을 맞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무언의 비난이 일순 쏟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한낮에 그 음식점에 너무 저흘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는요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서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타인에 의한 감염이라는 공포는 좀비 영화에서 많이 확대 재생산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영화 부산행에서요 김희성이 연기한 악역 캐릭터가 다시 조명되기도 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좀비가 아닌 주인공 일행을요 좀비들이 있던 칸에서 왔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문을 팍 닫아버리고 격려해버리잖아요 자기들만 살려고 주인공 일행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모습이요 영화를 볼 땐 참 너무하다 싶었는데요 막상 현실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니까 증상은 없지만 좀 보균자에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중국인들이라든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단순하게 감기 증상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책이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요 페스트가 창궐하는 오랑시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재난을 견뎠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까미를 이방인과 같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책으로만 접하신 분들에게는요 조금 다른 모습에 그러니까 이방인에 비해서 훨씬 읽기가 쉬운 까미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며 읽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방인의 메르소처럼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모두 다 그런 재난 상황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감정 과잉이라든가 극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페스트라는 재난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알제리의 평범한 항구도시 오랑시에서 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발견되면서 페스트는 시작이 됩니다 알제리는요 100여 년간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62년에서야 독립할 수 있었거든요 페스트가 발표된 것이 1947년이니까 페스트의 배경이 된 알제리는 사실은 프랑스령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의사인 리웨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리웨의 친구이자 그 전에 행적이 불분명하지만 도시가 폐쇄되기 몇 주 전부터 호텔에서 묵고 있던 타루 신부인 파늘루 그리고 공무원인 그랑 그랑의 옆집에 살다가 자살미수 사건을 일으킨 코타르 그리고 취재차 오랑이 왔다가 페스트로 인해서 시 봉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남게 된 알베르 이 정도가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소설에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면 페스트라는 자연과 그것에 맞서 싸우는 인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그다지 장엄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자연과 맞서 싸우는 인간이라고 하면 불굴의 투지, 감동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가깝습니다 이 소설은 페스트의 전개 과정에 따라 인물들의 사건과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의사인 리웨 같은 경우는 페스트의 최전선에서 직접 싸우는 역할이면서 서술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큰 공명심이라든가 사명감 이런 것이 있다라기보다는요 그저 앞에 환자가 있으니까 치료하고 버티는 겁니다 따로는 민간 보건대를 조직해서 리웨를 돕는데요 마지막 페스트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페스트는 신이준 재앙이라고 말한 파늘로 신부도요 아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신념의 약간 흔들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부도 악역은 아닌 것이요 페스트 퇴출을 위한 자원봉사에 가담을 해서 또 열심히 돕거든요 신문기자죠 알베르는요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밀거래망을 통해 도시를 빠져나갈 기회를 얻었는데요 갈등하다가 결국 도시에 남기로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페스트를 견디는 인간 군상들을 그려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견딘다 이 말에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약을 개발해서 페스트를 없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생겨날 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페스트가 생겨났듯이요 페스트가 지나갈 때도 그저 갑자기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페스트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트의 재난을 견디는 겁니다 페스트는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뮤의 작품입니다 실존주의는 철학자나 작가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요 사실 일정한 경향이라기보다는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대전 때 그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페스트는요 세계대전 같은 전쟁의 은유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은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페스트가 전쟁이나 사상으로서의 은유보다는 그냥 전염병 자체에 대한 지규가 되고 있죠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요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스트를 견디는 모습도요 그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페스트의 서술자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공무원인 그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랑은 하급 공무원의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소심하기까지 해서 이걸 고치지도 못하고요 계속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가난한 공무원이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는 멋진 소설을 쓰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공무원일을 끝내고 저녁때는 집에 틀어박혀서요 소설 쓰기에 몰두하지만 근데 이게 한 문장을 가지고요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가면서 몇 년째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페스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다시 소설을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페스트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겨내고 살아나요 그랑의 회복 이후로 페스트는 진정세가 됩니다 그랑은 전형적인 소시민입니다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소시민의 투쟁인 거예요 영웅주의가 아니고요 영웅이 나타나서 페스트를 퇴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페스트를 견뎌내는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페스트를 이기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페스트는 파넬루 신부의 이야기처럼 신이 주신 벌이나 자연의 경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단한 휴머니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알베르가 탈출하려고 애를 쓸 때도 리웨은요 그를 전혀 비난하지 않고요 그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죠 각자가 페스트를 견디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선택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민간 보건대가 조직이 되고요 페스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휴머니즘은요 신념에 대한 강요나 거창한 희생정신 같은 소영웅주의가 아니라 그저 눈앞에 벌어진 일을 개개인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해가는 그런 일상의 선택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게 페스트로 상징되는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그언의 때보다 시사점이 많은 알벨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근히 구독 드립 좋아요 드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너무 시사적이거나 또 너무 우울하고 좀 안좋은 소식 이런 거와 연관될 때는요 구독과 좋아요 드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